중국의 흔하디흔한 공공화장실 중국의 흔하디흔한 공공화장실 중국의 흔하디흔한 공중화장실 중국의 흔하디흔한 공중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이 너무 이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 다 되어 있고 온도, 습도 다 되어 있네 웰컴 화장실이 배 모양이랑 비슷하네 한국어가 다 적혀있습니다 수동물 배출부 액체 비누 흠 헌 핸드 드라이어도 다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네 헉 나 헉 칸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다 되어있고 보자 여기는 스쿼트 화장실 아주 스쿼트를 하면은 똥이 잘 나오겠네 자병기입니다 스쿼트 화장실도 있고 여기는 변기 푸쉬를 해봅니다 오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구니에 쓰레기 눌러서 물이 나오다 아주 친절한 화장실이고 자 나머지는 다 스쿼트 화장실 아 여기 애기뱅기도 있어 어린이용 소병기 화장실이 너무나 좋네 화장실 급하면은 가다가 여기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공구실도 있고 손조심이라는 표시도 있네요 미끄럼 주의 화장실이 무슨 휴게소인줄 사람이네 여기는 남녀 공룡 화장실도 있어 디싼 위성지에 화장실이 정말 좋습니다 이상 화장실 리뷰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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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여러분